자리에 들어갔다운 저는 이기면 진출 받아주시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정클에 있을거같은데 메이나 메이있어요 아이고 자리에 다운 겐지 뒤에 오 메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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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재 아 우리팀 죽는다 겐지 다운? 메인 쉬프트 받았어요 라인 개피 안돼 시메트라 있어요 3단계 이 게임 시메트라 있어요? 시메 메이네 시메 포탑 나올 것 같아요 이미 나왔을 것 같은데 유션 좋죠 나 잡으려고 다섯 명 쫓아와 미친놈들 유션 좋죠 당연히 아니 눈은 쟁이네 유선이 당연히 무선보다는 좋지 무선인데 유선 느낌 나는 제품은 없거든요 이 제품은 그래 난 내 돈으로 아 근데 가격 대비로는 만족 못해 가격은 솔직히 너무 비싸 가격은 솔직히 너무 비싸요 마우스 하나 20만원이면 가격은 너무 비싸 차라리 유선 사는 게 여러 개 사는 게 좋긴 해요 근데도 그냥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만족합니다 가성비 측면에서는 만족 못해도 남들 휴대해 휴대해 저 궁 있어요 한번 даже 은직 이기긴 감사합니다 어이구 상대방 비틀함 좋죠 와 나이스 아 근데 상대 딜러가 없죠? 아 딜러 없죠 숭만이동기 숭만이동기 왼쪽에 있는거 같은데 왼쪽에 쇠를 낳아요 왼쪽에서 으아 죽어 메이다운 아 숭만이동기 미치겠다 아 뭐야 아 약당했다 와 진짜 저희 잘했는데 어? 왼쪽 왼쪽 지방 갠지님한테 어그로 다 끌렸어요 상대 거점 안으로 메이 개피 갠지 개피 어 라인 메이궁 아 메이궁 진짜 악! 아 제발 솔저는 잡아줘 솔저 솔저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갠지궁 아이고 오클릭에 조져버리고 하하하 아 존나 힘들었다 아잇 갓살이 오시겠다 쟤 개구리 이 전투개구리 자식 하하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아이고 망치 무슨 돼지가르기 쓰시나? 흐흫 아 아 아 진짜 고만조 비벼 자리야 자리야 개피개피 겐지 아 비빔밥 장인들이신가? 보비 보비 콩콩이 흠 300일 올라갈게요 요즘 게이밍 마우스는 충전식이에요 누가 배터리 넣겄어 배터리 넣는 거는 사모용 무선 마우스 저 폭파이 캠티 위에 겐지 컷 나이스 또 뭐 올라올 것 같애 터널 한 명만 더 피가 없네 나이스 라인 궁 조심하시고 자리야 주는 실드 없어요 자리야 개피 아 자리야란다 라인 안되지 엑비트 함 들어갑니다 솔져 뒤에 2층 솔져 뒤에 2층 솔져 뒤에 2층 어 내려왔어요 죽었어 모드 어 어 뒤에 들어있어 함몰 뒤에 들어있어 역행 빠졌어요 똥 좀 부시사 오 오 라인 뭐야 낙치당할 뻔했다 메인 궁합 라인 개피 트레이서 아이고 트레이서 노공 트레이서 역행 빠졌고요 화물 뒤쪽에 저거 솔져 루시오 화물 비비고 있어요 앞에 네 예 네 네 네 아 저 뒤에 2층에 있고 이거 빠져야 돼 빠져야 됨 빠졌다 다 같이 가야 돼요 자리야 주르실도 없고요 이거 리퍼 궁 조심하시고 상대 피트 아 뺑소니 이거 화물 비벼야 돼요 아이고 화물 못 받나? 지금 겐지니 비우고 계세요 아이고 괜찮아요 저희 저기 막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수비해서 막기 쉬워서 아 너무 쉬워 딜러 하고 싶다 딜러 하고 싶다 딜러 하고 싶다 아 마이크 켜고 말했네 아 아 마이크 켜고 말했네 마이크 켜고 말하려고 안했는데 A 막을 때는 이 조합 괜찮아요 A 막을 때는 위도님이 파란만 따주시면 괜찮아요 파란빼고는 사병님 이거 근데 옆으로 넘어오면 어떡할거에요? 옆으로 넘어오면 어떡할거에요? 어 넘어올데 없어요 어 넘어올데 없어요 아 그 갓버락밖에 지구옥 넘어서 올 수 있구나 아아 그거 바로 운동이니까 그게 힘쓰이면 그냥 바로 육군을 수 있는거에요 할 수 있을거에요? 그거 너보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꼭 신고할래요 여기 위에서 있는게 그 여기로 넘어올 수 있어요 여기 여기 말하는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 거기 말고 여기 저..저기로 해서 지구옥으로 넘어올 네 여기 저기 지구옥하면 바로 앞으로 정정지 어 저희 방향에서 오른쪽 말하시는건가요? 여기로 넘어올 수 있어요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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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거에요 빨리 아아 여기요? 여기로 해서 넘어올 수 있어요 어 10% 남았다 10% 자리에서 자리에서 받아요 전 정면 어 심해까지? 어 뭐야 왼쪽에서 오는거지 이거 완전 수비조합인데 1팡에서 막아요 그냥 딜이 되려나 딜이 딜이 얘들 오른쪽으로 와요 일단 파라 떴는데 트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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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구요 트레이서 거쳐 트레이서 거쳐 파라 앞에 깨져요 트레이서 오른쪽 트레이서 오른쪽 파라 뒤에 들어와있구요 리퍼하고 파라 들어와있어요 뭐야 뭐야 방벽 트레이서도 리퍼 이쪽 리퍼 이쪽에 있어요 파라 B1이에요 널 위해 준비했어 파라 B1 진짜 탁 B1 탁 B1 나이스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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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뒤에 뒤에 봐 아이고 파라 들어와있어요 아 파라 다운 나이스 아 역시 고드름 장인 오른쪽에 리퍼 망령어 빠졌구요 수리방벽 있어요 아 먹었어 트레이서 다운 됐어요 리퍼 망령어 빠졌구요 개피개피 순간이동이 부과하졌다네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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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우 다운 디바 로봇 빠졌구요 저 방벽 파괴 트레이서 역경 빠졌어요 트레이서 역경 빠졌어요 트레이서 역경 빠졌어요 트레이서 들어왔어요 트레이서 들어왔어요 러프 정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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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뭐야 나 왜 죽였는데 트레이서 방 어 나이스 거점 거점 트레이서 다운 파라 파라 거점 파라 리퍼 망령어 빠졌구요 루시우 다운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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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필 리퍼 다운 파라 딱 필 아이고 세명밖에 없어요 상대 센터 가서 소비방산 바로 킬게요 트레이서 여기 뒤로 갔어요 트레이서 여기 뒤로 갔어요 트레이서 트레이서 생피해 응 파라 써요 라인 리퍼 리퍼 들어가요 리퍼 트레이서 트레이서 리퍼 망령어 빠졌어요 겐지 들어왔어요 아이고 슈퍼차퍼 했다 반사당해서 앙웨 리퍼 망려가 빠졌고요 아 이거 우리 힘들 것 같은데 아 내가 너무 빨리 죽었어 어 메인님? 아 나한테 이러지마 괜찮아요 3분 트레이서 역행 빠졌고요 겐지 왼쪽 왼쪽으로 애들 나와요? 왼쪽으로 해서 애들 올라오네요 겐지 따와 어 뭐야 트레이서 뒤에 아 떨어졌어요 아 떨어졌네요 아 언제까지 올라왔대 아 나이스 덕 걸렸어 차리야 덕 걸려가지고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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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는데 겐지 겐지 1대1 다운 겐지 다운 리퍼 하물 리퍼 망려가 빠졌고요 디바 올라왔어요 원숭이 나왔어요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가 밀고있다 트레이서 익혀가고 트레이서 원숭이가 밀고있다 트레이서 일경하고 트레이서 타고 트레이서 타고 트레이서 타고 아물하물 붙죠 원숭이 개피 3분의 1피 리퍼 망려가 없어요 겐지 그거 성벽 위로 다운 리퍼 다운 위에 겐지 성벽 위로 올라갔어요 디바 뒤에? 성벽 위에? 디바 떨어졌어요 아뇨 다시 올라갔어요 겐지도 D 안녕 더스루 유진 이제 쉬프트 써도 더스에 걸리기 때문에 유인하면 됩니다 겐지 다운 시간 버틸게요 어차피 애들 뒤로 빠질 테니까 이거 보고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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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나이스 유진을 해줘 맥크리 떨어졌어요 맥크리 픽니다 네 루시는 성안으로 들어갔어요 루시는 루시는 안 들어갔는데 나와들어 오른쪽으로 겐지 갔어요 니치 조심 예 있어요 겐지 화물 겐지 다운 리퍼 화물 아아 나이스 맥크리 맥크리 라운드 맥크리 리퍼 맥크리 다운 김쟁이님 예 고하셨어요 아하하 예 걸었어요 최종 선수 1대 1 최종 선수 1대 1 승 승 승 최종 선수 최종 선수 최종 선수 최종 선수 최종 선수 최종 선수 아하이라이트 한번 보고 아까 전에 딥콩 아니에요? 아닌데? 아 맞는거 같은데 딥콩 정왕이가 내가 카운터 당해가지고 포탈 카운터 당해가지고 포탈 카운터 당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눈딩이 그러면서 이제 비착제 몰래 비착제 원래 비착제 다가가는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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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판도 맞나요? 네에에에 아 3점만 더 올리면 된다 아 3점만 더 올리면 된다 감사합니다.